안녕하세요. 딱딱시아입니다. 오늘은 얼린 틱톡과 알젤리랑 단날젤리 탕후를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얼린 틱톡과 알젤리부터 먹어볼게요. 영롱영롱 생으로 먹는 것보다 어울렸었는데 더 맛있어요. 맛있다. 맛있다. 안얼린 이동과 알젤리도 들어 볼게요. 맛있다. 그다음에는 요 춘알젤리 탕후루 딱딱하게 먹어야 되니까 차가운 물에 휩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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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그치 고춧가루 포도마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킨이 매콤하고 맛있게 맛을 줄여주는 맛이에요 치킨이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킨이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장맛 딸기맛이 잘 안나오는거 같아요 조금 잘 어울리는거 같기도 하고 시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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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맛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요 청사과 맛 진짜 맛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키파오르는 말도 믿지할거 없이 굿굿굿 자! 그러면 여기까지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구움 자세야 그러면 간장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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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